어 떨리네 이 앞에서 하니까 또 오랜만에 안녕 안녕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고 또 많은 할 말이 있고 또 많은 기대감도 있을 거에요 여러분 킹치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봉 아 잠깐만요 왜요 사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리액션 하지 말라고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일단은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나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까먹고 잊으셨다가도 영상 뜬 거 보고 들어와 주신 분들 계신다면 라이프 와 참겨워 저희가 쉬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네 따로 올리도록 할 예상이 있구요 이 영상이 아마 추석 연휴 때 좀 올라가겠죠 따로 일이 있었나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푹 쉬었어요 조금 놀았습니다 지금 쉬고 여행도 다녀왔죠 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또 여행도 다녀왔고 네네 그치만 놓지 않았던 건 당구 대는 절대 놓지 않았다 그렇구나 연습을 좀 했고 아 놀랄 거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찾아가지고 승태도 중요한데 야 야 야 아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 190으로다가 개발라도 일게요 니가 나 내가 내가 너를 그냥 빠 빠이빠이 빠 오케이 먼저 할게요 빠 아 진짜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아 시작됐네 너다워요 너다워요? 시계 풀게요 이게 너예요 쫑 아 정부를 한 일주일만에 쳐요 이걸 바로 간다고? 아 아 아 아니 더러워요? 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내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진짜 아 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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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하시네요 아 없어요 오 오 오 없어요 없어요 오 오 오 오 중간으로 8분의 3을 때리면 중간이 없네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9점이에요 얇게 치면 있어요 얇아야 돼요 얇게 치면 이렇게 이렇게 얇게 두께 맞아요 8분의 3 두께잖아요 딱 맞고 붙잖아요 아니죠 나다운 게 뭘까 생각은 와봐라 와봐라 수고 있는데 와 양생이 추악 가서 10점 그리고 안 죽기 복무 오기까지 고맙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그 고민이에요 근데 질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죠 왜 10분의 3 5분의 3 승부에서 좀 많이 하나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모아치기 예상한 겉 오케이 승작 승부 예전하시고 정확히 여기요 여기 승터벌 12대속 상관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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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동맞이기 아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쳐가지고 니가 보면 왜 이러면 어떡하노요 왜 이러면 어떡하노요 야 정확히 여기요 아 좋아 뒤돌레치기 싫으러 아 돌을 치는 게 아닌데 아 돌을 치는 게 아닌데 진빵이! 오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야, 죽기까지. 오! 아, 진짜.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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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 보면 나가실까요? 워낙 잘했어. 오! 오! 안 돼요? 얄게 따면 다시 때릴 수 있는 공이에요. 다시 겠죠, 다시? 자, 여기까지였다. 자, 이제 제가.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얇게 치면 모든 부분 있어요. 그리고 모아치기. 아, 이렇게? 조심하세요. 뭐. 아니야, 아니야. 뭐 할만 있으면 하시고. 아니야, 아니야. 조심하셔야 될 텐데. 아니, 진짜. 뒷팬스, 뒷팬스, 뒷팬스. 뒷팬스, 뒷팬스. 사고의 점점. 떨어지기가 있다. 아, 너무. 뭐. 아니? 야, 근데 이렇게 치면은 제가 진짜 약 먹어요. 진짜. 아, 진짜. 이제는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비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제대로 할게요. 지금부터 애프터 보여드릴게요. 네. 비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야, 잔대가리. 하네. 잔대가리. 와. 아, 예능 그만하셔도 우리 이제. 실력 방송하자, 자기야. 홀. 이야. 정말 대단, 대단. 하나, 하나, 하나. 대단. 하아. 어, 다 했죠. 이렇게 끝났나고요. 왜 자꾸 죽을래? 왜 반대되래? 오, 이거. 아, 진짜. 반대로 치는 거, 별대로. 자, 아니, 아니. 안 들어가서 못했죠. 비슷한 맥락의 공이에요. 아, 이 것도 한 번 더. 이 정도면 빠질 것 같은데. 아, 죄송. 아 그럼 안 보고 치는구나. 이거 빼고. 와 짧게. 아 이런 느낌. 잔대가리 보이네. 잔대가리 보이네. 어허. 잔대가리는 이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잔대가리. 밀어치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놓으세요? 편하게 치면 알아서 노는 애들이에요.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화이팅. 아 이렇게 이거를 봤구나 원작이. 와 미쳤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 이렇게 혼내주시려고. 아 진짜 너무 화가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멋지다. 오와. 진짜 진짜 못하셨네. 진짜 못하셨나. 아 나 이제 나 이제 진짜 진짜 잘 못하셨네. 아 나 진짜 안aced. 이거는 약간의 타격! 톡! 원, 투, 쓰리, 톡! 오! 치아났어요? 안마? 그리고 비교 판독 할까요? 아, 그냥 한 번만 볼까요? 네! 이해는 해요! 절대 안 나갔어요! 스피드! 오! 정확한 스피드가 필요하다! 아! 뭘 비교 날아간다는데? 아, 나는 투공이 싫어! 오! 아니! 안 맞았죠? 네! 정확히 안 맞았죠? 아니, 침대 좀 말 좀 보기! 왜 이제 말 좀 보기! 시계 좀 말 좀 보기! 오케이! 야! 이야! 예술보를 치는구만! 아니, 왜 그렇게 칠 거야? 나 했다! 뭐야? 이게 뭐야? 침대 안 했다! 너무 습돼! 최선을 끝에선 최선을 끝에선 쉬밍 최선을 끝에선 최선을 끝에선 최선을 끝에선 최선을 끝에선 야! 아스포스랑스까지 넘어가지구 오케이! 뭐하자마자 뭐하자마자 영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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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공 맞아요? 공 맞아 공 맞아 맞아 굳이 그렇게 잘한다 싸우의 장점 공을 모아칠 수 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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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왜요? 왜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공이 너무 어렵게 나는데? 승리 어차피 헵uger 멈추어 경훈의 핀 쿵범T를 아예 안됐나 네. 와! 쳐! 쳐! 이걸 기다려주셨나요? 네. 쉽진 않아. 죽어. 쉽진 않은데. 뭐할게요? 오! 아 진짜! 회전이 어디야? 와! 진짜 이거들. 아 미안해요. 나이스. 제발! 나이스. 아 이걸 지정이 무조건 없죠. 당연한 걸. 빠질 보험이 있을까요? 있는! 휴! 아! 어! 으이! 이거 할 게 있나? 와! 안 맞아. 안 맞아. 아하! 이게 빠질 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네. 성주 씨. 아! 그래요. 네. 알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못 쳤죠. 야! 뭐야? 물어봤는데 애매해. 나이스. 지금 공이 이렇게 돼있죠? 나이스. 안 보였는데 공부를 사슬 빵! 공부로 들어갔잖아요. 에서 바로 실크로 본 건데 이게 공부로 들어갔잖아요. 사실 우리의 지금까지 공부로 들어갔잖아요. 공부로 들어갔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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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어! 아 진짜! 누가 보면 대비 입조치인 줄 알겠어요. 아니 진짜. 하나부터 하나도 안 돼. 여기가 안겨. 어 옆으로 손 깨져. 손 깨져. 다시 역전이요. 오! 아! 와! 역전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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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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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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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제 잠깐만! 야! 너무 심하다.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좀 아니에요. 어 이건 좀 아니에요. 아 좀 편집 안 되죠. 편집은 안 되죠. 실력으로 이제는 조금 서로 멘트 뺍시다. 아 진짜 이게 초록 멘트. 아 진짜 이게 초록 멘트. 아 진짜 이게 초록 멘트. 응? 아 진짜.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예능 컨셉으로 너무 관련된 맛. 근데 예능도 티 나지? 그 요즘 해봐. 아 진짜. 내리도 해봐. 진짜 어떻게 되냐. 너 집에 뭐하니 있니? 왜 그런가. 웃음이다. 스피드. 스피드. 아 말리네. 죽었네. 죽었네. 이게 예능들의 요즘이다. 못 뺀다네. 아 이거 재밌게 나도 좀 보세요. 재미도 없어요 당신. 아 저 재밌어요. 아 마음을 세우는 거야. 달성 자체가. 자 뭐예요? 쿠션이에요? 역시 대대 25점. 어허. 아 안 차네. 어 안 차네. 많이 놀았다네. 통과서. 아이. 꼼치꼼치잖아. 조금만 웃겨. 이런 식으로. 고. 고. 어허. 진짜요. 아니 쿠션까지만 기다려요. 기다려줘요? 네 한번 기다려줘. 아이고. 아잇샷. 무의가 좋으시네. 아니요. 아잇샷 드렸죠? 어. 그렇게 편하게 치신다고 하실까? 손님 죄송해요. 정말로 끝났네요. 어. 아우. 아우. 김히. 아우. 이렇게 약간 불편해야되구나. 김히. 와. 너무 좋았다. 여기 본 건데. 총으로 되네요. 당연히 안 되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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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다. 몸이 너무 어렵잖아요 몇 개 남았죠? 세일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끝났다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일단은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부끄럽습니다 시작 단계를 좀 몰랐어요 시작하기 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요? 첫 판은 예능 단계로 치지 않아요 안 이겼는데 내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판에 진짜 실력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달래진 모습 아직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추석이니까 한가위 커피 다섯 장 걸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예능 단계로 저희가 일부러 막 있어 있어 나 이거 말하고 싶어 이따 보여줄게 얘들아 이따 보여줄게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잊었던 분들은 다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